아, 졸려. 이제 빨리 자자, 그렇고. 잠깐만요. 허위 헌데려잖아요? 아니, 밤에 무슨 홍을 읽어요. 우리한테 신혼 부부는 밤에 다른 걸 해야지. 우리가 만든 책인데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아니, 또 그런가. 어? 어, 저기. 호나와 형. 현나 좀 있다. 왜, 왜? 혼도니? 아니, 왜 그래? 아, 여발, 여발. 아니, 일본어 책이 뭐가 이상해? 현나, 너. 아니, 뭐야? 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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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기. 안녕하세요. 코리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에서 만나는 것 같죠? 진짜 선교가 나왔어 선교가 나왔어 오늘은 오랜만에 도착했지만 나몬이라는 곳에 가고 있어요 근처에 있는 맛집도 가고 나몬이 어떤 곳인지도 영상으로 찍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도착해서 빨리 밥을 먹고싶어요 왓듯이 살이 개 쪘다 살이 왜이렇게 많이 쪘지 전지가처럼 생겼다 왜 이래? 전지가 나니? 야 이야기? 뭐지? 전지가 전지 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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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쿠 그럼 여러분의 인도로 퀴즈을 해봅시다 어떤 노래인지 알려주세요 댓글에 답변해주세요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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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뭐죠? 웃기고 근데 저게 맞을까? 우울이 에피소드 두가 다가내 에피소드 두가 다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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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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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광명에서 출발해서 1시간 50분? 2시간 정도 저는 약 생각보다 가까워요 다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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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시일? 아 이거 무슨 시일? 아 아 알았다 그네 어 그네 네 뭐? 축제 이름이 춘향제 춘향제 스토리인데 내가 밥 먹을라 밥 먹을라 춘향 동행 페스타라고 축제하는 동안에 할인을 하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있어요 오! 마츠리와리비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한번 볼까요? 내가 먼저 할텐데 조심하세요 네 첫 번째는 트렌치코트입니다 오! 멋있네요 아니 뭐 1일이야? 뭔가 스나프킨 무음인에 나오고 흥미로워 주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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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주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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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샤리다 이런식품은 저장하니까 진짜 도룩 정리 나이소 진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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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두부 탄수 이런 미세들이 한 20개? 30개 정도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선택을 한 거 같은데? 다른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튀김? 추워 튀김 추워 튀김 추워 튀김은 이렇게 커요? 뭔가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추워 튀김 추워 튀김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너무 오바데 너무 오바데 그래서 긴침에 있잖아 맛있어 맛있어 완전히 주문은 처음이에요 시래기하고 시래기 엄청 예쁘게 들어있어요 비주얼이 나쁘지 않죠? 응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리고 추워 튀김 오오오 좋아? 마로땅 마일로 오오오 엄청 심팔이 있었어 진짜 진짜 근데 시래기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 시래기 좋아하네 응 맛있어 시래기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요 푸드 화이트 근데 저기 원래 추워탕 좋아해요? 음 호드몬또끼는 추워탕 아무리 시키지 않아요 뭔가 타비니크의 이미지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음 썸나 거기 원래 추웠때 이렇게 넣어먹는 것 같아요 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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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넣어야 돼요 좋아 좋아 왓듯이 아타마라고 생각하고 많이 많이 넣어라이 부셔줘야 돼 부셔줘야 돼 나은다로 제가 어렸을 때 가고시마랑 구마모토에 켄사카이에 숨는데다는데 근데 구마모토가 다카나라멘이 너무 유명해요 갓김치가 라멘 근데 그 때의 다시미타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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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흥기히 그 흥기 갑자기 강간지 みたいなのが 오오 전주 한옥마일 오오 나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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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진짜 요요로 요요로 좀 30살이 낳았으면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오오 31살이 낳으면 뭐하는지 그 흥기 그 흥기 지금 그 흥기 그 흥기 에이 우리의 옛날에 이런 곳에 산포를 했었을까 우리의 옛날에 우리의 못 만나지 않았을까 確か해 이거 이거 이름이 아 洗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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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에 힘들고 귀찮잖아 계속하는게 놀이를 만들어서 하는거에요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시작 탄탄월은 한강 위 고양이가 내려갑니다 탄탄월은 한강 위 고양이가 내려갑니다 에 너무 오셔레 여기 여행만 자연스러워 너무 여유롭잖아요 자기가 이걸 잘해야 이걸 잘해야 나몬에서 좋아한대요 과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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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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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쓰여있어 하나를 넣는 사람은 바보다 다이어트 못하고 입으로만 다이어트한다고 하고 그냥 먹는 사람이다 이거 정해진 사람은 모리가 바보다 진짜 바로 들어 뭐 다이어트한다고 진짜 정말 다이어트한다고 예쁜 코인이네 역시 역시 놓는 게 못하는 남자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축제 이름 뭐였죠? 에도... 절대 맞지 않죠 춘향축제 어? 다시 뭐라고요? 춘향축제? 춘향제 춘향축제 콩카이가 이제 94번째 춘향제를 하는데 네? 네? 역시도 엄청나요? 거의 뭐 하카이 진짜? 그 지역축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축제 오오오오 되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춘향이 선발대회 선발대회? 춘향이를 뽑는 미스코리아 대회 그런 거지 아... 저도 나오고 싶은데 거기는 예쁘고 날씬한 사람만 나올 수 있어요 손 치워보세요 아이자 아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래요 근데 그게 이 과정이에요? 여기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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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우... 오우니아 오우니앙 공부 잘해라 오우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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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오케이예의 옛날 말이죠 오우니아? 아... 아... ономuv니아 오우니아 오우니아 어쇽 opens 그리고 밥 먹었었oth 오우니아 오우... 아 너무 Ple ничего 여기 아기는 네. 아니요. 그녀는 86kg이요. 뭐? 88kg이요은 한국어로 38kg이요. 38kg이요. 티샷 하나 사고싶어. 도와줘. 터베이요 좀 쉬었다 가자. 엄청 예쁘다. 한국어로 뭐해? 신기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엄청 예쁘다. 아까 그 식단이었는데, 컵도 엄청 예쁘다. 뭐해? 반대하시는 분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마다노으로 갈까? 마다노이 왔다. 제가 시킨 딸기라테. 사실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낙타 동 뭐? 김경식 입술 드세요 음 저는 아이스도 안 먹지 아이스도 안 먹지 네 조심해 네 새로운 옷을 입으면 몸이 안 먹으면 뭐죠? 항상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옷을 입으면 다이어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코가 이 옷이 새로운 옷인데 속에 있는 인너를 샀어요 흰색을 사면서 저도 이걸 샀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사이즈를 110을 샀어요 그래서 살 때 그냥 크게 사는 거 같아 그래서 작게 구입해서 밥을 먹으면 뼈가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위가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입이 나가는 사람은 太기야 그래서 가흡부분이 입을 때는 痩せ야해요 나는 우애도 싫어 전부 들어 아 아 여기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어요 저는 6번째 정도인데 결혼식을 보안을 하고 그러게 그런데 오늘 입을 때 특이한 옷을 입고 싶어요 유니콘 좀 많이 입었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콘나님이 한복 렌탈을 쓰는 때 페스티벌에 도착했어요 아 마취리도? 정말 좋아요 콘나님이 한복 렌탈을 시켰고 아타마카라 아시마데 전부 완전 세팅을 시켰고 그 다음 마취리를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 작다 앞에가 고호부터에서 뒤로 아 아 사이즈가 다 넓고 너렛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넓고 너렛디 네 아스리한테 자기 선택이시요 아 이건 뭐예요? 사또예요 사또? 네 모자랑 신발이 다 세팅이 돼요 아 무슨 사또을 할까요? 아 올려도 돼요 와 너무 싫었어 위에 바로 입으시면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괜찮거든요 아 네네 이걸로 할게요 조금 화려하시면 이렇게 차분한 걸로 아 근데 이것도 예쁘네요 이걸로 할게요 네 신발을 못해 그리코 가면 그리코 가면 진짜 오빼의 희일처럼 생겼다 오 오 좋은데 아니 근데 문의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흠흠기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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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커플 한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컨셉이냐 어서오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다음에는 관광지원의 사람 아 그래요 잘 어울린다 뭐? 怖い 우리가 왔으면 먹어야지 정말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함복을 입으니깐 저는 표정으로 러시킹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카메라에 찍어 약간 임시관 같은 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임시관 같아요? 임시관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월매집 월매? 월매는 이름인데 들어가서 설명해 줄게 진짜 멋지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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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월신들이 그러게요 도시이홀 마을에 따뜻해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자면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춘향이 춘향이 용룡이가 서울에 가기 전날 밤에 춘향이한테 우리 사랑이 변하지 말자 라고 약간 우리 저희도 창고리 이전에 닥칸촌을 먹었잖아 이전에 호텔에 그런 기분이야 야식을 먹고 오 크로코가 타면서 진짜 춘향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봉룡 시간이 죽인다 유혹해 주세요 유혹 잠시만요 그거 너무 미끄럽네요 meaningful 라면 먹고 갈래? 실비 luôn 머리가 꿔요 제발 하지 마세요 핫폭포 근데 이거 시원하니까 축제는 한복 입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네. 그러게. 한국에서 그런 축제는 별로 없잖아요. 다들 한복을 입고. 결혼식은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이런 축제는 처음 봤어요. 일본에는 이런 축제들이 있어요? 전통의 옷 입고.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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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이번 축제 때는 렌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온 한복을 입어도 되는데요. 많이 찍겠지? 가져가도 되구나. 그렇죠. 여기 뭐. 자기 머리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머리는 중요하지 않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아. 모자 보시니까 시원하네. 정말. 근데. 오늘 아침에 입고. 정말? 찜질반에 입고. 하하하하. 저 밑에 입고. 하하하하.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아니. 자기. 자신의 머리가 넉넉한거지? 하하하하. 주세요. 이거에요. 코미나가 한복 빌릴 때 받았는데. 사진기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거 같던데. 속한이. 다른거 같던데. 이 소금을 반복했다고. 입니다. 쏙. 슈고일. 펠리다. 펠리죠? 오오. 마지카? 아ollowně? 지진이 나와요. 지진이 나와요. 하하하하. 오! 마지카. 마지카. 하하하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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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 후기히 진짜 이쁘다 여기 여기 옆에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서울 한강하고 연결이 돼있는 강이래요 아.. 진짜요? 웃어! 웃어! 아까 드론 찍으시는 분이 말했어요 나... 옛날에 여기 남원에서 이 강으로 왕한테 선물을 보냈대요 진짜? 저기 트리프 엄청 이쁘다! 와 그러고있다 아니, 하나도 안 듣고 있었는데 땡큐 아, 축제 준비하나 보다 아, 축제 준비하나 보다 엄청 예쁘다 엄청 예쁘다. 이건 한국어로 민들레 일본어로 뭐였어요? 민들레 잠시만요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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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키스 머리 섰어요? 와 진짜 정말 bac 보기전에 저희가 먼저 이 튤립을 보겠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이쁘다 요즘 꽃을 좋아하네 저기 좀 꽃을 안에 있네 진짜 아저씨들이 여행가서 이런 사진 찍잖아요 그런 느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춘향이 할 때 춘향이야 아 춘향이 하르카라고 써요 이게 하르카야? 하르카라고 써요 하르카라고 써요 하르카라고 써요 이런 하르카라고 써요 이런 하르카라고 써요 그렇구나 춘향이 정말 귀여워요 왜 하르카라고 써요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도 이름을 한자로 쓰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보면 한자로 불면 일본어를 어떻게 읽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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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따라서 걸어가는 중 서울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 코츄 코츄를 열심히 보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그래도 열심히 보는 기회는 있죠 그런데 코츄 코츄잖아 코츄야 그리코츄 코츄야 코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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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ます 코 삼 coordinate 코 삼 interior ету 코را 춘향이 성공했을 때 아아! 아아! 춘향의 스토리를 모티브한 이런 사람들이 있네 춘향 4가 진짜 한국말 공부도 된다 뭐지? 마을 같은 거 있는데? 오 이것도 뭔가 드라마 세트 같아 오 너무 근데 귀엽다 이렇게 춘향전의 사이겐 시타톡으로 가잖아 그리고 공카이 춘향제의 축제에서도 춘향이 동화의 유명한 장면들을 남원 시나이에서 퍼레이드 공연 같은 것도 한대요 아 퍼레에도? 자, 문화의 완신완신 오 이네 근데 여기서도 축제를 하는거에요? 여기도! 여기도 다! 아까 저것도 했고 카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사진 스포츠가 많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사진 스포츠가? 아니 뭐 여기서도 외국인은 제가 또한 사진 스포츠가? 그렇죠 하나 둘 셋 멍시로 오고 와서 미쳐 멍시로이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네, 쿠팡입니다 네? 쿠팡 이 시대에 뭐를 가져왔어요? 물! 물! 물 시켰겠던데요? 여기 여기 넣어주세요 여기 항아리 안에 넣어주세요 아 네 알겠어요 집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여기 당신 집입니까? 네네네 맞아요 소개해주세요 여기는 인테리아가 공기가 적게 슈슈슈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이거 본자의 집 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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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예요 아, 본자의 방이예요 아, 본자 어려웠는데? 그 후기 본자의 방이예요 본자의 방이예요 아, 약도 너무 시원한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시간이 5시? 5시 반 정도 되겠다 5시 반이예요 5시 반이예요 지금 날씨가 테라스가 너무 시원해요 지금 머리가 뭐 갑자기 진짜 피가 너무 피곤해졌어요 아까 태양을 너무 오랜만에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t virus 으기고 감사합니다 지저리라는 마님 constructor 그래서 가능한 이거 넷ова 맥거리로 Ashan enlightened 지저리도 나를 required 영 nig이고 거라고 lassYou 막걸리 삶니 맛있어 utter OK 정말 좋은 그래서 중약 메뉴 마카롱. 밀키스다, 밀키스. 근데 이거 문제야, 진짜. 마카롱은 물을 흘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일이 죽을래. 그래서 우유는 항상 마카롱을 흘리기 때문에 마카롱을 흘리기 전에 응원한다고? 응. 오, 알아요. 이거 투병을 흘리고 있어. 괜찮아? 우유는 오늘 안 돼. 내가 잘 못먹어버렸어. 오! 오! 마카롱은 마카롱을 원하는 사람이야? 해보구. 응. 오늘도 힘들었어? 하하하하. 너무 힘들어. 하하... 힘들어. 지금 화면이 AV라는 게. 아이고,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거. 해산물이 들어있어. 와 맛있겠다, 봐봐 진짜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진짜 우리 작업할까? 작업할까요? 아니야, 내일 약속에 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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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약간 배고프지 않았는데 약간 배고파졌네 진짜 이게 타면의 치크가야 여기 앉아 고마시할수록 아저씨 같대 맛있어 아, 이거 찍혀? 찍혀 파가 엄청 고로고로 입혀있어 이게 지금 맛있는 이유가 이게 물론 이 파종과 막걸리가 있지만 지금 해가 떠있는 산이에요, 여기가 자연 속에서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맛이 생겨요, 이게 응 뭔가 좋은데 지금 배고파조네 어, 그래 그래 배고파조네 요시 맑고리는久しぶり飲んでみたら 진짜 맛있어 맛있어 물이 들어있어 특히 춘향지에 맑고리 축제가 있어요 맑고리 축제? 맑고리 축제 와, 와인 페스티벌을 들어봤는데 맑고리 축제가 있어요 맑고리 축제가 있는데 백종원이 남원에서 만든 야채들이 있잖아요 백종원이 고시에 때 만든 요리들로 막걸리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5월 10일부터 16일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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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서가 있어요 오, 너무 좋네 오, 너무 좋은데 넌 사이즈가 이 정도였어 그리고 찌 Scriptures 찌미 또 고이타 모고 구요 와, 맑고리도 타 모고네 아 이건 마이다로 샀다. 그러면 이... 하하하하하 육! 육이요, 육! 하하하하 자기, 자기 진짜 카메라가 자동모드잖아. 아기라고 표시해. 아카채한테 내 대기야. 자기가 내 대로 이랬다. 정말 시원한 셈이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탁 좋네요. 야마 안에서 파전과 막걸리는 우리라고 보면 돼요, 우리.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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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 뭐, 가이리마스? 자고 갈래? 도저히. 도저히. 뭐, 나니? 도저히. 지금 이 눈치게임이 시작합니다. 우리 눈치게임. 어떻게 될까요? 막걸리 먹고 돌아가는 길.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 근데 이 사물놀이 소리가 도대체 뭐지? 저기 진짜 연습하고 계신다. 오,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기는.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러분이 5월에 오시면, 저분들이 열심히 연습한 것을 또. 오오, 정말. 정말. 아니, 술 먹고 가는 길이에 이런 풍경이 보게 되다니. 너무 좋은데? 진짜. 우와. 우와.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다. 엄청 이쁘다. 그쪽도 이쁘다. 그쪽도 이쁘다. 그쪽도 이쁘다. 우와. 그쪽도 이쁘다. 내 일본어는? 네. 올라올을 시켜줄게요. 폭력은. 지금 이空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늘에 태어난 곳에 가르치다. 우리의 여행을 가르치다. 우리에게 이끌고. 지난주에 나왔던 갔다가 지난 2013년에 일본의 노래가 이런 것들이 사랑과 사랑이 있으면 내가 바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끝났어 KTX는 경자타임 처음 입니다 경자타임 친구 사고가 레이 무슨 말씀인지 나는 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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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日에 왜 그래? 왜? 솔직히 모텔이잖아 찜질반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찢어졌어요 킹!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나몬의 라이트오프입니다 잘 안보여요 카메라로 보면 잘 안보여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뭐? 그래서 우리 둘이 한 명만 이렇게 아름다운게 왜 그래? 아니요 아! 저는 3,4에 있는人의 캐릭터입니다 응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유롭네 나몬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갔던 코스를 그대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의 얼굴은 면섭이... 너무 잘 안받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영상이 기상캐스터 배혜지